최근에는 한인들도 많이 타는 차량이죠. 바로 테슬라 자동차인데요. 어제도 기기결함으로 수만대의 차량이 리콜 조치된 테슬라 전기차가 이번엔 고속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저절로 작동해 제동이 걸린다는 운전자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미 도로교통안정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당국 웹사이트에 올라온 운전자 민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한 운전자는 위스콘 신주 메디슨에서 2021년형 테슬라 모델3 차량을 고속으로 몰던 도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 사고가 날 뻔했다고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는 시속 60마일로 크루스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 주행하고 있었다면서 반대 차선에서 대형 트럭이 다가오자 테슬라 차량이 갑작스럽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했고 자칫 뒤따라오던 포드 트럭과 자신의 차량이 충돌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려스러운 사연은 이와 비슷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 테슬라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어제 역시 테슬라 측은 최근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FSD 베타 버전을 탑재한 미국 내 차량 약 5만 4천대를 긴급 리콜하기로 조치했습니다. 이는 완전자율주행 차량 정지신호에서 다른 차량이나 행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차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만 약간 줄여 그대로 주행하는 바로 롤링스톱 기능이 자칫 교차로에서의 사람을 치는 등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역시 또 다른 리콜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안전벨트 경거운 미작동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약 80만대가 또다시 리콜 조치된다고 발표되는 등 테슬라 차량에 대한 잇따른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테슬라 전기 차량을 타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 차량을 타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 차량을 타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 차량을 타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 차량을 타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 차량을 타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